아이고 이번 호박 추수하고 이제 좋은 것들은 다 창고로 들어갔는데 창고에도 못 들어가고 담벼락에 그냥 쌓여있는 호박들이에요. 창고에 들어갈 신세가 못되죠 생긴게 아주 이런 것들이 창고행은 못되고 그냥 마당에 그냥 아무렇게나 쌓여있는 호박들은 옛날에 서울에서 이거 호박죽이 먹고 싶어서 신세계백화점 강남 신세계백화점 지하 식품부에서 3만 5천원 주고 산 것 같아요 노란 이런 호박죽을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아 이런 것들은 이제 창고에 드린 건 잘생긴 놈은 다 창고에다 넣고 이제 창고에서 이제 못 들어간 놈은 이제 여기 이렇게 있어요 고구마랑 섞어서 가죽을 삶아서도 먹이고 염소도 주고 아 참 풍부한 거죠 넘쳐나는 거죠